너무 솔직하게 말했다 아니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약간 라떼데 그건 제가 항상 하고 다니는 얘기긴 한데 아 좀 후진 것 같은데 아 어떻게 하지 정말 중요한 꿀팁은 이겨내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어떡하냐 근데 이게 꿈을 꿔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운명적인 거예요 운명적인 거고 한글자막 by 한효정